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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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카페에 내가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을 지금 팔잖아 우리가 이 테이블을 팔잖아 우리가 이걸 팔잖아 이게 원래 그 나오는 보네 사람들은 얘네가 지금 다른 문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문자가 해가지고 다른 문자가 해가지고 근데 웃기게 일반 가민점은 우리한테 시켜 이미 오픈하고 이제 추가로 하는 데는 또 우리한테 시켜 뭘 때리는 거지 감사합니다.